다음은 휴! 자,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꿀잼 명절 출발합니다. 뽀뽀! 자, 첫 번째 영상! 자, 혼스럼프님의 또 새로운 채널이네요. 프나펌 3D 채널인데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어머냐. 여기 어디야? 뽀뽀야, 저것 봐! 저 인형 뭐야? 워우! 에나벨? 헬로! 뭐, 에나벨인가? 겁나 무서워. 야, 이거 프나펌 친거도 또 전부 참가했네요. 이번엔 또 3D라 좀 더 색다르겠어요. 머금고치 피었습니다. 알았? 어, 쟤 움직였는데? 워우! 펌프! 펌프야! 펌프? 안 돼! 펌프! 히 해즈 철지 인추 퓨레이! 잠깐만! 아악! 스키들도 가고요. 워우! 워우! 아, 이건 말도 안 돼.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야. 난 못해. 아,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. 자, 장인어로도 참가하셨네요. 제가 이 게임에서 이기면 여친과 결혼하겠습니다. 수고해요. 아, 뭐라고? 어, 인격 못한다 이 자식아! 너, 일단은 게임 끝나보자. 어어어어어어... 75짜밖에 안 남았어, 이제! 푸기야, 들어가야 돼. 빨리! 펌프야, 나 좀 도와줘. 헐. 까라.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, 절체의 절명의 위기. 역시 우리 딸 우리 딸밖에 없구나 아빠 미안해요 이걸 아빠를 배신한다고 잠깐만 이게 맞나요? 잠깐만 마이크잖아 걸프야 이거 좀 봐봐 마이크 쳐쳤어 내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게임 인정 못해 다시 되돌릴 거야 도로마모 자 다시 한번 참가하게 된 소나뻑 친구들 이번에는 무화 게임이 꼭 탈출하길 바랍니다 뭔가 굉장히 기분 탓이겠지 뭐 이번에는 성공한다 치즈 히히히히히 히히히 야야야 이거 개꿀잼인데 너무 쉽게 통과하는 거 아니야? 어 잠깐만 벌 벌 벌 벌은 좀 벌 어 저리 가 저리 가지 마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벌에 쏘이고 총에 쏘이고 아가야야야 히히히히히히히히 흫힝 미안하다 잘 살아면 살아야지 나 무조 갈게 나 무조 갈게 어어어 죽음 어 플렉스 돈이다 돈 돈을 못 참아 어허 황금이다 내놔 내꺼야 갑자기 레몬데몬가? 니들 그 돈을 얻은 델가는 목숨이다 잠깐만 이번에는 꼭 성공할거야 야 할로? 됐 됐 점심 더 줘밖에 안나 어? 나 오케이 나 뭔데? 야 보프야 너 뭐해 멈춰 너 그 바로 움직이는 거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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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 에라 모르겠다 에이 랩 배틀 납시다 오예 예이 아아 아아 보프야 역시 랩 배틀 중독자 너 이 자식 스프릭스 귀여운 보프를 죽여 아아 어? 잠깐만 죽은 일이 많은데 앤 나이야 we'll always love you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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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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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정신 차려봐 저 위에 봐 또 심한 초 열렸잖아 일단 끼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께 달고나 한 개씩 드릴 겁니다 이거 모양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양이 망가진다면 탈락입니다 잠시만 레몬데몬은 우산 뽑혔어요 야 나도 우산이야 어떡해 모르겠다 일단 도망쳐 도망치려던 거 아니고요 잠깐 몸을 푼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I was petrified but oh no I'll survive I'm on top I'm on top I'm on top Thank you sir It's easy I know I had a plan Skid went for me 얘들아 지금 너네 놀 데가 아니야 어라이 이런 바늘 같은 거 필요가 없어 나에게 엄청난 총이 있다고 빡빡빡빡 야 이거 맞아요? 너무 쉬워요 잘가라 잘가라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고요 이 달고나 챌린지는 오예 아 이 멍청이들 너희들 뭐한 거야? 너희들 목숨 그냥 버리는 거야? 안되겠구만 너희들 잘가라 안돼요 하지마 애기들 못 죽이겠어 난 모르겠다 탈락은 내가 집행한다 뿡 아 무시무시월 탈락 자 그렇지 오프는 또 여기서 수작 부리고 있네요 꼬미 자리 안가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겠구만 노 아 우리 아빠 빨리 탈퇴려야겠어 그 와중에 호돌돌한 레몬데몬 배고파 어? 잠깐만 쿠키지? 몰래 좀 먹어야겠어 еп 자 10초 남았다 안돼 놔놈PA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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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.. 안되겠어.. 미안하구만.. 난 절로 기다려.. 자! 멈춰! 너 이거 랩 배틀 신청한다 여기서 말이지! 아 안돼.. 내 퀴 접는다! 역시.. 난 랩갓이야 전 세계를 지배는 게 빨가라 걸프는 성공이군요 다음 게임에 진출합니다 너무 좋아서.. 신나다가 사망 자 다음은 혼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 허기허기 오리지널 스토리 같은데요 살아있는 인형이 된 허기허기 하지만 10년 동안이나 이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버린 허기허기 아무도 내 친구가 되고 싶어하지 않아 너무 슬퍼 누구와 왔어? 뭐야 여기 누구 있어? 주인공이 등장이네요 사람이다!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허기허기 뭐라고 그런지? 허기 Hunt 1 허기inas 허기허기 허기ص và 을 잘한 코 avedinfl것 역시 난 사랑받을 줌 짰어 자 허기야 우리 이제 베프야 그래 가보자 자 그런데 여기 축구가 어딘 게 허기야? 없었어 뭐야 어디 갔어 얘 허기씨 허기훈씨 어딘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네 친구랑 잠깐만 너에게 내 친구 보여줄게 뭐야 본성을 드러낸 허기허기 너가 무서워한다고 해도 난 충분히 다 이해하여 나도 무섭거든 내 스스로가 솔직히 무섭긴 해 뭐야 너 나 안 죽일 거야? 나 이거 좀 찾았거든 뭐야 수많은 플레이어들에게 동락당하던 허기허기 모두의 장난감이 되어버린 허기허기입니다 잉멍청이 잉멍청이 못생기네 허기허기 그런 슬픈 스토리가 있었구나 니가 날 뻔한다고 이해할게 어라? 아니야 우리 절팀이야 허기허기 이러고나서 마지막에 잡아먹는건 아니겠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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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죽었으니? 아른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